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 고지, 글을 삭제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delete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걔를 클릭했을 때 해당 글이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제목이 같은 파일이 삭제되면 삭제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delete라고 하는 링크를 표현하려면 어디를 수정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컨텐츠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여기에서 이 부분, 화면 좀 확대할게요. 이만큼,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줄바꿈을 해야겠네요. 여기를 a href는 이렇게 delete 물음표 id는 똑같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delete 부분은 update 는 delete로 이렇게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고 reload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delete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update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update 페이지로 가거든요. 저는 delete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삭제 버튼을 링크로 만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링크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저 주소를 카피해서 누군가한테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 구글에서 만든 어떤 플러그인이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를 클릭하면 빠르게 글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는 캐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플러그인이 활성화된 상태에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여기 delete 버튼을 개발자가 어느 개발자냐면 웹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거에요. 갭 방식으로 쿼리 스트링이 들어있으면 갭 방식이에요. 저렇게 구현을 했더니 이 플러그인이 저 링크를 찾아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삭제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데이트에서 서브밋 했을 때 전송되는 정보는 포스트 방식으로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걸 클릭한다는 것은 삭제라고 하는 수정을 써볼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링크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폼으로 할 거에요. 지워버리고 폼으로 그리고 여기에 인풋 타입은 히든 안 보이는 걸로 그리고 아이디는 네임은 아이디 요렇게 하고 밸류가 중요하죠?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에 인풋 타입은 서브밋이라고 하고 밸류를 딜리트로 하면 서브밋 버튼의 레이블이 딜리트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리로드 딜리트로 바뀌었죠? 물론 보기 싫죠? 디자인이 근데 이건 아직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다면 나중에 CSS라는 엄청난 기술을 배우면 얘들이랑 똑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든 디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를 클릭했을 때 저는 delete underbar process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액션을 delete underbar process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반드시 메소드를 post 방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삭제하자마자 바로 지워지면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onSubmit 은 뭐 뭐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요. 자, 그래서 한번 delete만 눌러보고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 합시다. 클릭했을 때 delete underbar process로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